아, 승헌이 형. 진짜 형이 장난 아니네, 이거. 왜? 난 장난인데. 모두 다 사랑하네. 나도 사랑하네. 뚱뚜뚜뚜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. 아, 나 진짜 이 형 그렇게 얍살맛 좋은 거야. 나 할게, 여기. 이렇게 네. 내 일 먼저 해놓고 남의 일을 거드려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. 네, 알겠습니다. 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소리는 이렇게 약올리지는 않았거든요. 도움만 받으면 안 된다고. 남을 도와줘야지. 알겠습니다. 내가 꼭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는 것 같네. 아니, 그런데 왜 쟤 근처에만 계세요, 회장님. 왜 쟤 근처에만 계세요? 그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니까. 저는 어머니 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되죠. 이제 비닐 거드러 갑시다. 아, 비닐.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이 일을 잘하는 것이요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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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두고 오시는 것 봐. 됐어요, 어머니? 제가 하자. 형. 형만 있어. 이제 비닐 거드러 갑시다. 나도 모르게 어느새. 자, 비닐 걷자. 아따, 잘 걷으시네. 네. 잘 걷죠, 사장님? 네. 10가지 일을 다 못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렇게 잘하는 거 하나씩 다 있다니까. 칭찬을 이상하게 해 주시네, 사장님이. 너무 힘들어. 그 끝을 갖고 와요. 네. 양쪽 끝을 두 개 다 잡고. 정원 씨는 저 위에서 끌고 내려오세요. 잘못하면 비닐에 발 감겨요. 네. 아니, 넘어지실까 봐 그러지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합치고. 자, 갖고 이리 끌고 오세요. 네, 네. 이쪽으로요. 아예 이리 끌고 나와버릴게요. 그대로 그냥 끌고. 자, 이걸 쫙 펼쳐가지고. 네. 고데기만. 이렇게, 그렇지. 그래야지 뭐 말지. 자, 반대로 틀어서. 네. 자. 자요. 어? 일, 그러고 뭐지? 내가 다 안 했어? 아, 그렇다. 아니, 사장님. 네. 아니, 제가 하려고 그래도 사장님이 그러셨잖아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묶어버려. 예, 예. 마무리를 잘해야 돼. 네, 묶어버려. 야, 또 얍삽하게 마무리는 또 자기가 하네 또. 야, 그거를 꼭 표현을 얍삽하다 해야겠네. 아, 나 정말.